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캐릭터 컨트롤 프로에 관한 영상입니다. 캐릭터 컨트롤 프로는 캐릭터를 쉽게 이동, 행동, 간단한 AI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2D와 3D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모바일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2에서 캐릭터 컨트롤 프로를 구매하셔서 패키지 매니저로 다운받은 후 임포트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창이 뜨며 유니티 상단 윈도우 메뉴에 캐릭터 컨트롤 프로가 생기게 됩니다. 다운받은 폴더로 이동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데모와 함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인풋 매니저로 이동해줍니다. 여기서 우측에 저 부분을 눌러주시면 셀렉트 프리셋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 프리셋 인풋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은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하신 다음 인풋 시스템을 클릭하여 설치해줍니다. 먼저 캐릭터 컨트롤 프로 폴더를 열고 그 안에 데모 폴더 안에 씬즈 폴더를 선택해줍니다. 거기서 3D 씬을 클릭하여 씬을 열어줍니다. 씬에서 하이어라킷 창을 보게 되면 데모 캐릭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 뒤 자신이 원하는 폴더에 프리팹화 시켜줍니다.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프리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프리팹을 해제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래픽스 아래에 캐릭터를 지워주고 적용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넣습니다. 캐릭터 컨트롤 프로에는 카메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컨트롤 프로 폴더 안에 데모 폴더 그 안에 스크립트 그 안에 카메라 폴더를 보시면 카메라 3D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메인 카메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타겟 트레스폰은 카메라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에 캐릭터 오브젝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바디 오브젝트는 하이드 바디를 체크하면 1인칭으로 바라볼 때 숨겨지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드는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피치는 카메라의 위아래 설정입니다. 맥스는 위로 얼마만큼 제한하는지, 미는 아래로 얼마만큼 제한하는지 설정입니다. 피치 스피드는 위아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줌은 마우스 휠로 조절되며, 줌, 미는 캐릭터와의 거리를 얼마만큼 가깝게 해주는 것이고, 맥스는 최대한 얼마만큼 거리를 두는지 설정입니다. 카메라 설정을 다 마쳤으면 캐릭터 오브젝트의 스테이츠를 클릭하시고, 익스터널 레퍼런스에 카메라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캐릭터 이동 광고변에는 월드, 익스터널, 캐릭터 3가지가 있습니다. 월드는 월드 좌표 축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탑뷰 방식을 사용하실 때 선택하게 됩니다. 캐릭터도 월드와 비슷합니다. 익스터널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점을 변경해가며 플레이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때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노말 무브먼트 설정을 보면, 루킹 다이렉션 파라미터 부분을 보시면, 체인지 루킹 다이렉션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컨트롤 프로는 이동 및 점프, 대쉬, 사다리 타기, 밧줄 잡아오르기, 벽에 붙어 움직이기와 같은 이동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예로 공격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3가지 공격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으며, 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 하므로, 노멀 무브먼트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노멀 무브먼트 설정에, 노멀 무브먼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클릭해서, 캐릭터의 애니메이터 설정에 컨트롤에 넣어주고 열어줍니다. 파라미터에 트리거를 추가하고, 어택이라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우클릭하셔서, Create Sub-State Machine을 클릭해 줍니다. 생성된 스테이트 머신의 이름을 어택이라고 변경해 줍니다. 클릭해서 내부로 들어간 다음, 공격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 애니메이션에 트랜지션을 연결해 주고, 애니메이션이 종료가 되면, 이동으로 변경될 수 있게 베이스 레이어로 연결해 줍니다. 이동 애니메이션에서 공격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게, 트랜지션을 연결해 주고, 트랜지션을 클릭해, 컨디션에 어택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바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어택 스테이트 머신을 클릭해서 공격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한 다음, 공격 연결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픽스 듀레이션의 체크는 해제하고, 공격이 연속으로 진행될 수 있게, 컨디션에 어택을 추가해 줍니다. 다음, 애니메이션과 연결이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엑시트 타임의 값을 변경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게,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끄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격 애니메이션도 동일하게 적용해 줍니다. 공격 입력이 없어 애니메이션이 종료가 되어 이동으로 변경해 줄 때, 나가는 트랜지션의 엑시트 타임의 값을 0으로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끄지 않습니다. 씬으로 이동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무기를 캐릭터에 넣어줍니다. 캐릭터 루트 부분에서 손을 선택해 주고, 거기에 무기를 넣은 다음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해줍니다. 무기가 적에게 충돌했을 때 알려주기 위해,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무기의 태그를 달아줍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충돌해 줘야 하는 부분에서 박스 콜라이더를 켜주고, 그 외에서 박스 콜라이더를 꺼주기 위해, Add Property를 클릭하고, 루트 부분에 무기를 선택해, 아까 추가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피격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박스 콜라이더를 켜주고, 나머지는 꺼지게 설정해 줍니다. 나머지 애니메이션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추가해 줄 폴더를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생성해 준 다음, 이름은 어택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생성한 스크립트는 캐릭터에 넣어주고, 부모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캐릭터 액터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보기 편하게 헤더를 만들어주고, 원하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아래 퍼블릭으로 불 변수, isAttack을 작성해 줍니다. 저장하고 인스펙터를 보게 되면, 방금 작성한 변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생성한 어택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캐릭터 컨트롤 프로를 사용할 수 있게, using-light-bug.character-control-pro.core를 작성해 줍니다. 캐릭터 액터를 가져올 수 있게, public-game-object-actor를 작성해 줍니다. 캐릭터 액터의 컴포넌트를 받아올 변수와, 애니메이터를 받아올 변수를 작성해 줍니다. 스타트에서, actor-object의 캐릭터 액터 컴포넌트를 액터에 넣어주고, 애니메이터의 컴포넌트를 애니면에 넣어줍니다. 키 입력을 받게 되면 공격을 하게끔, attack-start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공격 중인지 체크하기 위해, actor-isAttack을 true로 해주고,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공격할 수 있게, actor-move 함수에 vector-3-0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트리거를 추가해 줍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actor의 root-motion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추가 키 입력 없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면, root-motion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 함수를 만듭니다. 공격의 추가 키 입력을 다시 받아오기 위해, isAttack 체크 함수를 만들고, actor-isAttack을 false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키와 actor-isAttack 변수가 false일 때, 공격이 진행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와, 공격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는, 키 입력이 없이 공격이 끝나기에, 이벤트를 추가하여, attack-end 함수를 넣어줍니다. 동작이 이어질 수 있게 적절한 부분에 이벤트를 생성하고, isAttack 체크 함수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character-actor-scrpt가 붙어있는 boom-object를, attack-scrpt의 actor-game-object란에 넣어줍니다. 태그를 이용하여 character-scrpt의 이동에 제약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브젝트에 태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큐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collide에 isTrigger를 체크한 후, 적절한 크기로 변경해서 위치시키겠습니다. 허니 태그입니다. 허니 태그를 달게 되면, character-scrpt는 이동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진흙과 같이 이동속도가 감소되어야 하는 지역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워터 태그입니다. 워터 태그도 character-scrpt의 이동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지역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는 지역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태그입니다. 아이스 태그는 character-scrpt가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려면 isTrigger의 체크는 해제하셔야 합니다. 부스트 태그입니다. 부스트 태그는 순간이동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려면 isTrigger는 체크 해제하셔야 합니다. 태그 설정의 값을 변경하시려면, character-object에 엠빌로먼트를 클릭하시면 property가 있습니다. property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태그 이름과 설정 값이 있습니다. 이걸 변경하시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월사이드입니다. 캐릭터가 벽에 붙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태그입니다. 월사이드 태그를 사용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벽에 붙어서 이동을 하려 할 때, 캐릭터가 아닌 벽에 충돌하게 되는, 즉, 콜라이더가 붙어있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캐릭터가 벽에 붙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캐릭터가 벽에 붙게 되면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오브젝트의 스테이트를 클릭하고, 인스펙터 아래 보시게 되면 월사이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보기 편하게 헤더를 만들어주고, 원하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비활성화해야 하는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하기에,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웨폰이라 이름을 적겠습니다. 스크립트 아래 보시면, 엔터 비헤이비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행동이 시작될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엑시트 비헤이비어 함수에서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저장한 뒤, 월사이드에서 비활성화 해야 하는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실행 쉽게 확인해 보면, 점프키인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벽에 닿을 때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벽에 붙게 됩니다. 루프입니다. 루프 모양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루프 콜라이드의 이즈 트리거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스크립트 위치는 캐릭터 컨트롤 프로에, 데모, 스크립트에 루프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루프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루프 오브젝트에 넣어줍니다. 프로퍼티에 보시면, 탑과 바텀이 있습니다. 탑은 루프 이동 시 상단 지점, 바텀은 하단 지점에 넣으시면 됩니다. 루프는 따로 태그를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루프는 따로 태그를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루프 스크립트입니다. 래더는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사다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래더 스크립트를 붙여줍니다. 스크립트 위치는 루프 위치와 동일합니다. 사다리 오브젝트에 두 개의 빈 오브젝트를 추가해 줍니다. 하나는 탑, 또 하나는 바텀. 바텀은 캐릭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위치이며, 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위치입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고, 래더 스크립트에서 엑시트 포인트에 각각 넣어줍니다. 박스 콜라이드를 추가한 다음, 이즈 트리거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캐릭터가 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한 위치의 범위까지 설정해 줍니다. 설정을 마치고 실행을 시켜 사다리를 이용해 이동시켜줍니다. 실행키는 G키입니다. 이동하는 거리를 확인하고, 프로퍼티의 클라이빙 애니메이션 값을 변경하여, 끝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이상으로 캐릭터 컨트롤 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